지금 미국 대선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자시하지 않겠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우리 국익이 또 훼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팽당할 수가 있는 거죠. 팽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계별로 줄이겠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도움 없인 전쟁을 못해요. 그럼 전쟁 지원을 줄이면 종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11월 5일 당선되면 취임이 1월 20일이에요. 앞으로 두 달 반 남았잖아요. 또 취임하자마자 바로 정책을 쓰기 어려우니까 러시아의 생각도 왜 북한을 파병을 막 받았느냐 러시아도 사실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좀 유리한 형국인데 왜 무리해가면서 북한의 파병을 받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배팅을 좀 한 걸로 저는 봐요. 배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조기 종식을 종결하고 그럼 종전이 되면 현 전선에서 국경선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6.25 때처럼.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들 본토로 침략해 본토 땅 뺏긴 데가 쿠르스크 지역이잖아요.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고 돈바스 지역이 지금 최대 격전지예요. 거기를 확보하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동해 벨트가 연결이 돼요. 그까지가 러시아의 1차 목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앞으로 한 두세 달 남았잖아요. 두세 달 동안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심이 러시아에 있지 않나 싶어요. 동부 전선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러시아가 유리한 형국이고 결국 러시아가 신경 쓰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우쿠리나군 몰아내야 되는데 동부에 집중하면 몰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북한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몰아내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스크 여기에 몰아내야지. 만약에 몰아내지 않고 그냥 선이 그어지면 러시아 내부에 들어와서 러시아 본토가 좀 먹힐 수가 있는 거고 먹힌 걸로 하니까 상징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루스크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은 서울 정도의 한 1.5배 정도인데 그거는 그렇게 평지고 중요한 전략적 요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존심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러시아가 아마 북한이 파병되면 이쪽으로 그루스크로 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마 트럼프가 됐을 때 로기 종전했을 때 자기들의 의도하는 걸 다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전체 국면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요. 미국 대선까지 맞물려 있는 국제정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사실 분담금 문제나 이런 것들 또다시 뭐 합인했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휘두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러시아 부담 만약에 종전이 됐을 때 러시아와 대척점이 있었다는 그런 오명 제일 선봉이 있어서 그거 다 뒤집었을 우려도 있고 그렇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살상무기 지원은 원해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창간당같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좀 반대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이 군이 창간당은 명목이든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본인들이 압박받잖아요. 한국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젤리언스키가 나토 빨리 파병해 주세요. 미국 파병해 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나토가 직접적인 위협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토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왜 저래 저렇게 왜 오버하는 거야. 그렇게 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오버하겠어요. 왜 오버를. 오버하고 연루되면 안 되는데 왜 오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김건희 의혹이 날로 불거지고 이러니까 국면 전환할 수 있는 국내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또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국내 정치위를 위해서 안보 위기를 경제 정치위기를 안보 위기를 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그냥 나토에서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이럴 때가 아닌데. 창간단 보낸다 하고 신문조 보낸다 하고 본인들은 안 보냈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연루되기 싫으니까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보내야 되는 명분이 되잖아요. 나토 입장에서는 바로 위협을 받는 데가 나토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나토 미국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모습에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그럼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오 식으로 네타냐오 총리 식으로 뭔가 싸우고 공격하고 전쟁에 좀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이걸로 타개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한 80% 이상이 파병을 반대하고 또 80% 이상 분들이 뭡니까. 9명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9분은 이제 파병이나 살상무기를 주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죠. 당장 전쟁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가서도 우리 주민들 만나보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에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 이번에 보니까 국방위에 지금 강화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을 씻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어려움이 뭡니까. 하루가 다 멀다 않고 북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오물풍선의 일부는 또 미라를 대통령실까지 조준해서 조준해서 뿌렸잖아요. 폴란드 정상 간에 행사할 때 그럴 정도이고 또 대남 학성기로 사흘 또리로 대남 학성기 때문에 강화도나 접촉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몰라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막 연류해서 막 관련을 참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실제 국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정권 지키기 또는 아내 김건희 여사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또 오버한다고 보이는 것이 국정원이 선두에 서서 이렇게 나대잖아요. 계속 국정원은 이런 적이 없어요. 국정원은 숨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국정원 요원이 어디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언제 발표됐나요? 그런데 국정원이 나서서 뭐 브리핑을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가고 보여주고 국정원이 대표 단장으로 해서 뭐 누가 가고 또 국정원 요원이 뭐 신문조로 편성해서 간다 이런 것들을 국정원의 활동상을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었나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브리핑 내용 중에도 보면 항공사진이 있거든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거기에 출처까지 적어놨어요. 거기에 출처가 적히면 인공위성이 우리가 어느 사하고 계약을 해서 국정원이 받는구나 나오잖아요. 그럼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시간 웬 해피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리를 국정원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급했네요. 진짜 너무 급한 모습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이걸 꽉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절박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국정원의 행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군에서는 거의 발표를 안 하잖아요. 군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정보는 한미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요. 미국은 되게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북한이 파병하고 이런 문제 같으면 사실 군에서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국정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국내 정치와 연결된 이런 안보 상황이라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상황이고 접경제에 있는 분들은 이게 웬 피해입니까? 우리가 먼저 전단을 보내서 오묘이 폭선이 날아오고 또 대북 방송을 재개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대남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동물 울음소리 쇠가는 소리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 브레이크 접경제에 있는 국민들 우리 국민인데 사실 그거 해소하는 건 심플해요. 우리가 안 하면 되죠. 탈북단체들 전담 보내는 거 통제하고 우리가 대북학선기 사실 효과도 지금 거의 없는데 학선 방송 트는 거 중지하면 이거는 금방 해결돼요. 이것 때문에 이걸로 북한하고 대화하자면 북한은 바로 대화에 응할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물구를 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국민들 피해가 크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 지금 사실 정부라면 먼 프렌을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러시아와 관계 복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밀착하지 않습니까? 동맹으로 그렇지만 상항적 동맹이라고 봐요. 이게 영구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해에 의해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상항적으로 된 것이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공고해지잖아요. 혈명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도 혈명관계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버리면 우리에겐 큰 위기예요. 만약에 우리 유사시면 러시아가 한국의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고 북한이 또 발전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 클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항적 동맹을 갈라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중국도 이걸 탐탐치 좋게 안 여기니까 이걸 분열시키려고 하고 러시아하고도 물밑 접촉을 계속 외교적인 그걸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북한보다 기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관계 복원을 하면 절로 러시아 북한 관계가 끝날 수 있잖아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저쪽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막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 특대형 참사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죠. 이 우크라이나 전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예측해보고 케이스의 상황의 시나리오에 맞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시야가 좁고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외교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일어납니다. 또한 기상캐스터